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네요. 월요일. 기쁜 마음으로 와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요아이는 금채섭곡이라고 노빌 금채섭곡 이에요. 요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 쪽으로 있는 데서 수입 들어오는게 무더기로 엄청 샀던 아이인데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색상 좋은 것만 선별을 해가지고 부양해 두고 나머지는 다 퇴출을 시키죠. 이래가지고 인근 농장에 다 이래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요렇게 큰 대주들만 이래가지고 제가 이래가지고 거의 한 50개 100개씩만 남겨주고 다 이제 대주를 시키가지고 요즘 한 개씩 한 개씩 해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매 방송이나 오시는 이제 수집하러 오시는 분들 이래가지고 한 개 한 개 이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한번 봐보세요. 저희 이게 금채 노빌은 이렇게 완전히 해맑고 안있으면 순수하고 진짜 좋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제도 이래가지고 안에 묵은둥이에요. 깔끔하게 꽂혀있으면 이렇게 예쁘게 피웁니다. 예쁘게 피우고 요거는 요거는 부양해 이때까지 보존품으로 남겨두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 이제 요 금채를 여기에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꽃이 다른데 하고는 조금 틀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많이 이제 구매를 해가셔가지고 이게 방송할 자료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요쪽에 보니까 어제 물주다 보니까 한쪽에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꽃이 조금 더 커지면은 방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게 오프라인 쪽은 판매를 안하고 오프라인은 판매를 안하고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있습니까? 제가 한 10개 정도는 남겨두고 가지고 한번 판매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오늘은 나중에 아시다시피 저쪽에 판매 방송을 가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저희들이 리스트 부작하고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판매를 했던데 거기에 잔여분 조금 토분에 남았던 거 올해 제가 부작을 하려고 하다가 저렴한 값이로는 조금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가지고 최대한 아니었습니까? 최대한 구독자들 이때까지 또 못하시던 분들이 자꾸 이제 너무 안타까워 하시길래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판매 방송을 그만 접어두고 아니었습니까? 올해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체석국이고 우리가 저희들이 어제부터 이제 조금 많이 혼돈이 오셨죠? 저희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문자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아니었습니까? 그죠? 휴대폰을 따로 아니었습니까? 판매 전용 휴대폰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하게 되면은 그 휴대폰에 문자를 주고 받으셔야 우리 부양꽃미남이나 재나 우리 부양대폰 아니었습니까? 부양대폰 아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걸 주면 휴대폰을 주는 것도 판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특별하게 물으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서는 판매를 이렇게 우리 유튜브 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판매를 거기에서는 판매를 받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하고 꼭 참조를 해주세요. 010-3661-6962 010-3661-6962 이 번호를 해가지고 문자를 주셔야 판매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하셔야 좋은 꽃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거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부양꽃미남이나 저한테 이래가지고 문자 주셔도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전화가 많이 오고 문이 전화가 오고 주문 전화가 많이 오고 문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우리가 저희들이 휴대폰을 새로 하나 개통을 해가지고 거기서만 모든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010-3661-6962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여기에 판매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네스트 그죠? 네스트요. 그다음에 여기에 1번부터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그죠? 1번이 4만원이에요. 4번, 1번 4만원 꽃 많이 붙었습니다. 2번,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팔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추운 곳에 두가지고 이제 꽃이 붙었습니다. 2번 4만 5천원 그 토분이에요. 토분은 부작용에 토분을 했는데 여기서도 해가지고 잘 기르시면 앞으로 3, 4년 더 기를 수 있는 거예요. 3번, 4만원이에요. 또 4번도 4만원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4번 5번, 4만원이에요. 5번도 4만원 6번, 6번도 4만원이에요. 꽁 많이 붙었죠? 그죠? 6번도 4만원 7번, 7번도 4만원이에요. 7번도 8번도 4만원이에요. 꽁 많이 붙었죠? 9번도 4만원이에요. 9번도 꽁 많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화 나오고 이렇게 네스트 이때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올해 마지막 이제 저희들이 부양이 남아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네스트 이게 이제 팔 수 있는 그게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또 두 번째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올해 요 아이들도 일지 재난 12월에 이제 요 아이들은 많이 빠져나갔죠. 안어수문무늬종 그죠? 안어수문무늬종이에요. 얼마 전에 팔았던 네스트 무늬종인데 안어수문무늬종 안어수문무늬종은 꽃이 좀 네스트 보다 그 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게 부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1번입니다. 안어수문무늬종 그죠? 여기 꽃달아가 있습니다. 꽃 내성이 달고 무늬종 1번, 6만원이에요. 1번 그죠? 1번 안어수문무늬 1번 6만원 2번 2번도 이래가지고 그 티꺼목 부작을 냈습니다. 티꺼목도 상당히 큽니다. 30cm 됩니다. 30cm 되기 때문에 2번 6만원이에요. 2번 2번 6만원 꽃 많이 달았습니다. 요것도 꽃 많이 보이죠? 많이 달고 3번 6만원이요. 3번도 티꺼목이요. 3번도 6만원인데 요것도 꽃 많이 달았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가스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면 아마 요기에 우리가 화요일 날 이래가지고 화요일 날 이게 택배가 발송이 아마 될 거에요. 그러면 수요일 날 받으시는 거죠. 6번 그죠? 아 6번이 아니고 4번도 4번 6만원이에요. 안어수문 무늬종은 1번 2번 3번 4번 그죠? 그 4개입니다. 6만원 각각 6만원씩요. 그거는 여기에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이제 무늬가 있는 거고 꽃은 많이 달았습니다. 안어수문 무늬종 그 다음에 크리덕삼 그죠? 고추스국 그죠? 고태스국 고추스국 크리덕삼 크리스덕삼 그거 그 학명은 크리스덕삼 이고 고추스국 이라도 하고 고태스국 이라도 하고 안어수문 무늬종 우리나라에서 좀 말이 많습니다. 이게 요기에 1번에 꽃대가 3개 4개 물었습니다. 4개 물고 4개 지금 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요기에 덩치가 좀 있습니다. 1번 1번이 신화가 3개 입니다. 신화가 3개 이래가지고 1번가격 5만원 이에요. 1번가격 5만원 2번이 2번이 신화가 3개 입니다. 2번도 3개 이래가지고 꽃대가 꽃대가 3개 입니다. 꽃대 3개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3개 입니다. 요것도 2번이 5만원 입니다. 3번 3번도 꽃대가 3개 에요. 3개 이래가지고 요것도 5만원 그죠 3번 여기 꽃 나오는거 있습니다. 5만원 입니다. 3번 4번 4번도 5만원 이에요. 5만원 그죠 여기에 꽃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꽃 나오고 있고 꽃대 2대 나오고 있습니다. 5번도 5만원 이에요. 꽃대가 요거는 4대 에요. 신화대 3대 고 6번 6번은 4만원 이에요. 꽃대가 2대입니다. 꽃대가 2대 꽃대 2개 나오고 있습니다. 7번 4만원 이에요. 꽃대가 4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쁘게 나오죠. 그죠 7번 그죠 4만원 8번 8번 4만원 4만원 꽃 2 8번은 꽃이 1개 나옵니다. 8번은 꽃이 1개 나옵니다. 9번 4만원 꽃대가 요거 9번도 1개 나옵니다. 10번 3만원 꽃 2대 나오고 있습니다. 3만원 꽃 2대 요 참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드릴까요? 1번 꽃이 서고 1번 5만원 1번 5만원 2번 5만원 입니다. 5만원 3번도 5만원 그죠 꽃 많이 나오고 있고 4번도 5만원 입니다. 5번도 5만원 요 전진이 전진이 3개 입니다. 6번 6번은 4만원 꽃 2대 7번 4만원 4만원 인데 꽃 4대 8번 꽃 1대 9번 꽃 1대 10번 꽃 1대 10번은 3만원 9번도 4만원 8번도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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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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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랬습니다. 지금 올해 꽃이 서고 건 저희들이 요게 마지막 이에요 마지막 고 아마 꽃이 서고 앞으로 3-4년 길러야 제대로 본 모습이 돌아갈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 서고 저렴하게 나갈 때 아니습니까 하나 창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한 주 다 건강하시고 언제 언제 아니습니까 발극이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은 방송을 꽃이 그때그때 필 때마다 아니습니까 제가 방송을 영상을 다 못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계속 펑크를 내다보니까 조금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화요일날 안그랬나 수요일날 한다 이랬는데 제가 농장일을 하다보니까 또 다른 데 외출 가고 출장 가고 약속을 간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게 되면 제가 그때그때 꽃이 피는 대로 아니십니까 그냥 그냥 바로 아니십니까 찍어 영상 담아 볼 테니까 잠깐 혼돈이 오시더라도 아니십니까 이점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010-3661-6962 이쪽으로 꼭 문자를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분양꽃미남이나 저 휴대폰으로 이래가 오도 아니십니까 저희는 그거는 무효처리를 하겠습니다. 문자가 오면 우선순위가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010-3661-6962 이렇게 해 주셔야 우선순위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판매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한주 동안 또 건강하고 새롭게 또 항상 활기차게 아니십니까 봄입니다. 그죠 활기차게 아니십니까 코로나도 또 이겨내겠죠 그죠 이겨내고 코로나가 무서워지는 코로나가 아니십니까 무서워서 범접하지 못하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새로운 한주 화이팅 하세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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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